평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기부자에게 주는 담리의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. 평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품 등 25종을 선정한 데 이어서 2차 공모를 진행해 농택산물 분야 10종, 서비스 분야 2종 등 모두 12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. 특히 서비스 분야는 관광택시 상품 2종으로 KTX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결합해 기부자에게 평창여행으로 보답하는 새로운 형태입니다.